언니, 수박조사나 시청하십시오. 아주 수원해. 사랑하는 게 있어, 수박이. 역시 달라. 나는 진짜 피부에 양보할 거야. 진짜 시원하다. 뼛속까지 시원해. 어제만 먹고 가자, 진짜. 에어컨을 먹었다, 야. 수백. 순간 더위 확 있네. 사라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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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여기로 오네, 우리가. 문의가 진짜 많았지. 수희가 아마 3회 때 언급을 했나? 부추망 가득한 부추전. 아, 기가 그때. 부추전이 기가 막히는 집을 알아. 파래. 파란데 겉에 바삭바삭해. 너무 신기해. 싹 바삭해. 너무 신기해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엄청 오랜만에 왔죠? 안녕하십니까. 좋다. 내가 시킬까, 일단? 제가 시킬게요. 네가 데려온 거 아니야. 알았어, 내가 시키고 올게.